제가 누군지 아시나요? 누구게? 비밀입니다 네 공연에 앞서 잠시 안내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븐틴 두 번째 콘서트 Like Seventeen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공연에 앞서 몇 가지 안내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Like Seventeen은 캠코더, 핸드폰, 디카, 녹음기 등 모든 영상 및 녹음은 금지하고 있습니다 사전 협의 없는 촬영 시 적발되는 경우 압수 및 퇴장 조치가 될 수도 있으니 자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무엇보다 즐거운 공연을 위해 큰 함성과 응원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해주실 수 있죠? 그럼 꽃받침 안 하실 줄 알았어요 자 지금부터 Like Seventeen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Like Seventeen 도일입니다 네 오늘 공연장에 오신 모든 여러분들 너무 감사하고 반갑습니다 제가 지금 공연을 준비하는 동안 몇 가지 주의할 상황이 있는데요 제가 알려드릴게요 하나, 여러분들의 화질적으로 카메라 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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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o 공연 중에 사진을 찍으시면 저희 세븐틴들을 집중을 할 수 없습니다 저희를 이쁜 모습으로 찍어주시는 건 감사하지만 오늘 이 자기만큼은 여러분들과 함께 즐기기 위해서 이런 자녀를 마련했으니 여러분들의 작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둘, 막대 분들을 바로 차시면 안 돼요 공연장이 많이 좋으시죠? 하지만 다음번에 저희가 큰 공연장을 위해서 여러분들께 더 좋은 모습을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오늘만은 참아주세요 셋, 음식물 만일 금지 지금 손에 음식물을 두고 계신가요? 저의 세븐틴의 멋진 모습을 보다가 체할 수도 있으니 음식물 빨리 가방으로 집어넣어 집어넣어, 집어넣어, 집어넣어 네, 응원은 큰 목소리로 부탁드릴게요 네, 그럼 세븐틴 공연을 시작해볼까요? 가자 네, I want somebody to love Somebody to love, somebody to love 이게 바로 너의 멈추게 I want somebody to love, some somebody to love 이게 바로 너의 다가주쳤네 오늘을 기다려왔어 주십 번 고민했어 너와 내 사이에 먼저 괴물들이 많았어 몇 번을 부딪히고 또 넘어쳐 또 놀라면 까짓 것 이정도 가지고는 어림없어 아직 날 모르겠어 We can't believe it 확신이 부족한 거라면 I got you babe 난 내 여자는 끝까지 지켜 네 사랑을 시험하러 다른 남자와는 달러 네가 원하는 걸 알아 Somebody to love, somebody to love 이긴 바로 너의 멈추게 I want somebody to love, some somebody to love 이긴 바로 너가가 다가주쳤네 지난밤 마른 잠구 속 나 Here, here, 난 내 여자는 말할 수 없어 Just, Just my fear 가슴 설레이는 감정을 느껴 그대로 두 눈이 안고 감고 끌리는 대로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